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뱅! 네 드디어 한가위의 추석이 왔습니다! 네 여러분 송편도 많이 많이 드시고 저희 빅뱅도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! 올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 멤버 중에 승리군은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저도 이번 추석 때는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인노리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시웅이 형은 뭐하세요? 네 저는 팬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겁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빅뱅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지금까지 빅뱅! 한가위 되세요!